네 이제 기아 커넥트 스토어 인데요 일종의 이제 어떤 구독 서비스를 보여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잠깐 이제 좀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에 예 라이팅이 이제 포커스트라는 모드구요 눌러주세요 바뀌었죠? 네 바뀌구요 지금 이제 그 라이팅 부분을 하나의 어떤 기능을 다운로드 OTA를 이용해서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아까 얘기를 했구요 그래서 위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아 지금 사라졌는데 구매를 통한 기능의 변경 이런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눌러주시겠어요? 네 이피션트 부분이구요 네 눌러주세요 네 액티브 어떤 테크니컬 이런 부분이구요 그래서 그 위에도 보면 이제 커스터마이즈 옵션 해서 나한테 맞춰주는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이제 기아 커넥트 스토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